아아 아이유 방제가 너무 슬퍼요 근데 다 사실임 시대의 뒤떨어짐 늙고 병듬 쓰레기 탑 그냥 사실임 사실을 나열했더니 그냥 슬퍼졌을 뿐이야 아 야스오 근데 탑 야스오면 나 진짜 힘든데 그냥 박을까? 케인을 박기에는 이게 미드일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콩백 한번 갈까요? 콩콩이 빅토르? 모우마 깡타 뺑뺑타 이렇게? 어 야스오 요네가 나와버렸음 무시한? 어 이거 콩백 한번 가보자 아 이거 쿨감 8 포기하고 그냥 능력치 9 갈까? 초반에 좀 올인을 해봐 1렙 올인 빅토르? 그래 그래 1렙 올인 빅토르 가보자 영약 스타트? 옛날에 영약 스타트 많이 했지 리븐 같은 걸로 뭐 리븐, 렌가, 레넥톤 이런 것들 막 영약 스타트 해가지고 그쵸? 쇼부 먹어 근데 영약 먹었는데 상대가 안 싸워준다? 바로 급해짐 아 이거 싸워야 되는데 아 이거 이러면 나 망하는데 하고 급해져서 망하는 경우도 많아 아 3연승 만체즈 미션 아 뭐야 익명의 후원자님 그래 그래 아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성공 반드시 3연승 하겠습니다 음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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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승 미션 성공 진짜 하네 원투데이 아니잖아 아 3연승 하면 될 거 아니야 못하면요 그럼 내일 하면 되지 내일도 못하면 모레 하면 되고 흠 그래 으차 아 아파 우리 하지 말까? 천천히 갈까 그냥? 우리 천천히 가보는 게 어때? 루시아나 오케이 어어? 어 죽을래? 어 아니 레벨업은 생각을 못했는데 아니 뭔일이니 아 어 아 너무 아쉬운데 이거 근데 큰 손해는 아니긴 해요 다행히 텔포트 하면 돼서 닌탑 가는 게 맞을 듯 그래야 사이드 계속 이길 것 같은데 닌탑 리치베인 나오면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어어? 어쭈어 융대판드 갑으로? 했다 어어? 도와줘 썸바디 헬미 이신님 나스케트 쿠사사이 어? 오케이 해조디신아 이거지 어디서 귀환을 해 근데 바텀은 이제 어떡해? 바텀은 살짝 망해버렸는데? 그래도 앞에 롤러니까 그 한 방이 있으려나? 어? 아 이거 닌탑 못 갔는데 생각해보니까 템 이렇게 가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? 야 이거 템 모임 망했다 풀템이다 아니 템 망했네 다이소 돼버렸네 어 제가 것도 네이슨 이신아 난 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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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만 믿을게 너가 희망이다 자코가 그리고 죽었다가 탑 바로 뛸 수 있긴 하거든요 저는 좀 조심해야되긴 조심해야되긴 하는데 어 그래 그래 조심해야되나? 조심해야돼? 아니 뽀삐가 났네 근데? 와 이게 안돼? 형타가 안나왔다 너무 아깝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형타 나갔으면 땄는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가톰아 거기서 이득 봐줘야돼 꼬비가 위로 올라왔었잖니 어 망했네? 몰라 힘내 아군이 당했습니다 응 이속 개빨라 어쭈 닌탑인데? 닌탑인데 닌탑인데 이 녀석아 죽을래? 너 이제 나한테 안돼 임마 어? 뺏겼어 동은 있어 근데 어? 검 오히려 좋아 빼자 빼자 투샤 났다 오케이 미안해 나 진짠줄 알았어 거거 짭한테 극딜해버렸는데 뭐 어떡하냐 착각해버린걸 아 펠도 쫄기서 미드가 밀려버렸네 근데 이거라도 잡아야 되는데 아 이리로 가면 좀 위험하지 않나? 닌탑이긴 한데 네이스 와 왜 이렇게 세 창고도 잘 컸구나 어 네이스 다 왔는디 망했어 이거 그냥 뺐어야되는데 오 아펠리오스 트리플킬 좋았다 퍼드러킬? 오 좋아요 반대합시다 오 그래그래 반대합시다 뭔 써덴이요 어느새 잘 커버린 다이애나와 아펠리오스 왜 이렇게 든든하지? 뭔가 이 두 명이 한타 다 끝낼 것 같은 나는 숟가락만 얹으면 될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느낌이 드는데 아 어? 너 죽을래? 나 증강된 빅프로야 인마 오오오 에라 모르겠다 나 이제 올라가 몰라 아 오 오 아이고 맞아버렸냐 아이고 음파가 또 안맞아버렸냐 근데 이길만한데 리신 잘컷잖아 군큐큐? 어? 근데 아펠이 왔어 어? 아니 리신 아니 리신님 사비 어 그래그래그래 사면벙을 해버리냐 닉네임 돈짤래 아니 그럼 어떡해 와 리신님 많이 역하네요 죄송 근데 사과는 할 줄 아는 멋진 놈 못했을 때 사과하는 멋진 놈이네 이럴 때 그냥 아무 말 안하는 사람도 많거든 뭐 있었어 살짝 그 뭐 이럴 때도 있는 거지 막 당당한 사람 많거든 근데 재송을 그래도 치네 난 높게 평가한다 리신 나 근데 사실 이게 상식적인 거긴 한데 그죠? 아니 리고 레전드에는 상식이 많이 무너져 있긴 해 사실 이게 상식인데 못했을 때 사과하기 그럼 뭐 원래 그건데 그죠? 리고 레전드에서는 이제 상식선으로만 이런 행동하면 매너져가 된다 나 각오는 있어 음 가비움 어? 와 세긴 한데 와 이게 죽어 아니 죽을만하네 템이 좋네 야 다이나랑 아펠리오스랑 진이랑 그죠? 상대 잘 큰 사람도 너무 많아가지고 명암을 내밀기가 힘든데 지금? 상대 템이 왜 이렇게 좋냐 우리팀이랑 상대 템이 왜 이렇게 좋냐 우리팀이랑 제압되었습니다 대아펠 또 해내셨습니까? 그래 그래 나 풀템 뽑을 때까지 잘 버텨주라 나 이제 한 10분이면 뽑거든? 너무 많이 남았나?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만 이렇게 시간 끌어줘? 그럼 나도 이제 풀템 뽑아가지고 1인분 반열에 합류할 수 있으니까 진짜 그냥 탑 아펠리오스나 할까? 야 빅토르 왜 하냐 이러니까 빅토르 왜 함? 야 아펠라지 아 내가 제일 배고프구나 빅토르는 배가 고프다 이 빅토르가 배부름이라는 감정을 할까요? 아 아 아 아 펠리오스가 그냥 싸우자는데? 다이애나 날아가는데? 기지나 어 나 이거 맞아주려고 했는데 안될 것 같애 아 아 와 상대 근데 너무 세다 아니 이게 3.5%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니치베인빌드라 심지어 아니 너무 강함 다들 어? 어 퓨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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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타 형타 어 오케이 피바 있으니까 어 여긴 좀 위험한데 봉인 좀 위험해 아펠리오스야 아니 어? 이거까지 계산한 건가? 일부러 뽀삐가 드롤 깍을 줘가지고 근데 방금 2Q 했으면 안 죽었나? 왜 Q1을 했지 뽀삐가? 2타 안 맞은 것 같은데 오케이 다는 중 롤은 회색하면 보는 게임인가요? 계속 회색이네요 맞아요 롤 흑백모드 눈은 편하다 그죠? 현대인한테 필요한 모드긴 해 야 나 빼고 다 풀템이네 우리팀 너희 되게 재밌겠다 라바돈 하나만 사주라 아 라바돈 빅토로였다면 나도 풀템이었더라면 방금 달랐을텐데 야미 야 얼마만의 킬이야 어 뭐야 땡 그래 위드워크 잭이 근데 중요하지 않잖아 어 괜찮아 카빙 힐 나는디 힐 어 이거 오크? 그나마 다행이다 여기서 게임 끝날뻔 했어 얘들아 와우 네전드 아우 왜 이렇게 안죽어 이거 좀 죽어 진아 위드로 가면 끝날만한가? 끝날만한데? 아 아니 어이없네 완전 에바삼 아 뽀비 나는데 이거? 어? 아니 뭐임? 에라 몰겠다 저는 안될듯함 가론을 막을 수가 없네 이렇게 되니까 아펠이 간다고 하긴 하는데 이거 아펠이 간다고 하긴 하는데 이거 어 아이고 리신아 죽으면 끝나겠다 어? 어? 근데 죽으면서 시간은 어 못 끌었네 아니 풀템을 뽑았는데 끝났음 흐허허 아니 아 나 이제 풀셈인데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이거 두개 초상화 보니까 숨이 턱막힌다 그쵸 카사딘 빅토르 그냥 다치 유도픽이야 이거 두개 동시에 되면 실버에서는 먹히던데요 네 여긴 실버가 아니잖아 이게 뭔소리 하는거니 잠깐 문도면 나 이거 빅토르 못하는데 문도 잘 잡는거 뭐있더라 근데 베인하면 뭔가 조합이 안좋아보이긴 하네 탑킹 한번가자 환급에다가 비스킷 이렇게 될까 치감이 필요하겠죠 치감칼 먼저 간 다음에 월식가야되나 내 불클이 원래 문도가 초반에 방템을 많이 안가가지고 그냥 월식이 나올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이게 퍼댐이잖아 그래도 넌 이녀석 상타 1대 2대 착취를 쏘는거구나 피했고 또 피했고 그쵸 그쵸 이녀석 아 이게 맞아 안쪽으로 돌아서 오케이 왓 아니 근데 저도 계산 실수한게 2렙이 될줄 알았거든요 2렙이 안됐는데 아니 얘 뭐야 아니 머리가 문도가 돼버린거니 아니 이게 뭔소리니 제자리 전면은 오 그래그래 좋았다 오 잘가 오 오월드는 내가 챙기고 오 아 좋은건 오리아나지만 왼 awesome 으흐흐흐흐흐흑 와 아니 오리아나님 이게 뭔소리니 괴니 봤나 근데 나도 뭐 저럴때 있긴해 어? 나 어떡함 죽었지 뭐 근데 갈리오까지 왔으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? 그쵸? 아 이게 맞아? 스택이나 좀 싸우면서 천천히 해야겠다 지금은 아 이게 먹고 있어서 안되겠다 아 머리 안주기 뭐야 얘 진짜 문도인가? 모임 어 잘가렴 좀만 재미 포기하고 빨리 마스터 찍는거 보고싶은데 아니 난 매판 열심히 하는데 그게 무슨소리니 아니 근데 케인이 진지픽이 아닌거 같아? 님 하는거중에 진지픽 없긴함 ㅇㅇ 그럼 이제 제 진지픽 진지픽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1티어 메타챗만 이제 주구장창하는 모습을 보고싶다 말도 별로 안하고 오늘 줘 ㅋㅋㅋㅋ 그럼 유튜브 포기하고 티어 올림 아니 나도 밥 벌어먹고 살아야지 나 이거 받아 먹고 가도 돼 얘들아? 좀 늦나? 몰라 이거만 먹을게 왔음 늦었음 네 어 아니 문도 Q에 뺏겨버리냐 네 네 용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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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다르킨 야미 너는 그냥 딜교환 잘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아니란다 너 이제 인생 끝난거야 문도야 용차 아 케인이 신이 됩니다 공 있으면 따는데 아쉽네 어어? 그브가 왔는데? 뭐 이거 어떡함? 뭐요? 어 수고하렴 문도야 너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나 못 이기는거 알지? 아 난 열심히 쳤는데 그브야 아 이거 나 혼자 먹어야겠다 어쩔 수 없다 어 다음에 먹을게 같이 먹고 싶었는데 음 정말 아쉽다 흡차 너 정말 나랑 싸우고 싶은거니 문도야? 제정신이야? 아니 문도님 너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긴다니까? 정신 차려 임마 야미 문도야 이제 리신 불러도 2대1 지는거 알지? 달리오까지 불러야 할만한거 알지? 어 이제 어떡할래? 벨클돈만 좀 뽑죠 어? 뭐요? 미안 야 리신아 그렇게까지 먹으려고? 내가 먹었어? 뭐요? 뭐 어쩔건데 너가 욕심드렸잖아 나는 너 죽일 마음 없었다 너가 온거야 그걸 다 먹냐 두꺼비도 먹고 리신도 먹어버리냐 그걸 다 먹냐 어? 뭐요? 뭐요? 이거는 뭐 맨 끝자리에 있는 니코가 희생을 좀 하자 음 저거요? 안 먹으면 됐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